일단 오시는 분의 하나요, 출연하시는 분들의 하나요 그리고 이거 한정판이고 데뷔하시는 분만 받을 수 있고 제가 판매량 안에서 굉장히 가치가 귀합니다 지금 이거 가질려고 굉장히 데뷔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이거 가질려고요? 이거 미드나잇 아이돌이라고 써있고요 체크인 22시 네이버나우 심야 아이돌 저희 거는 이제 색깔이 파란색, 보라색으로 따로 있고 오우